15년 전 화재로 소실됐던 승내문의 2층, 문 위에 세운 높은 다락인 문루의 일부가 재현됐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경기도 파주시 전통건축부 재보전센터에 상설 전시관을 조성하고 내일부터 승내문의 문루를 재현한 전시물 등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승내문 화재 피해 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해체 수리 현장에서 수습된 전통건축부재들을 선별이송해 보관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